김호석 매니저 김호석 매니저 전에 고객사 가나산업에 지원 요청 와서 지원했던 파일이 있지? 가나산업 도민 좀 찾아봐줄래요?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통 정리를 잘 안해놔서 잠시만요 쭈빼기 보통 고객사명으로 분류하지 않아? 아니면 뭐 날짜별로 분류해? 어떻게 하고 있어? 지금 보통 날짜 찾아봐 날짜별로 못찾아 확장자로 오면 돼 DWG지 저장 안해놓는거야? 저장 안해놓는거야? 그거를 복귀를 해야 실력을 향상시키지 아 진짜로 화나는거네 진짜 내가 널 계속 긁어 시켜줬는데 저장 안해놓는거야 아잇 그게없어 뭐 어떻게 잘 자아? 다른 구명님 이거 갈차 방금 공중 한글자막 by 한효정